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할 것은 바이퍼 데미안을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아 되있구나 아 갑니다 아 파티 한명이 없었군요 쫓아내고요 꺼지나 여기서? 켜놓을게요 아 이거 좀 꺼놓을게요 안보여서 아이콘을 꺼놓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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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택을 좀 쌓아주고요 노틸러스를 써줍니다 왜 쓰냐 타스를 올리기 위함이지 그렇습니다 노틸러스 좋습니다 아 들어갔다 거의 다 왔는데 천천히 천천히 안죽는게 중요하니까요 얏 자 대기합니다 대기합니다 자 스택 유지해주고 자 스택 유지해주고 자 스택 유지해주고 잠은 밀려나고요 초기화시켜서 다시 탓을 늘려주고 다시 탓을 늘려주고 제거 한번 할까요 아냐아냐 천천히 천천히 자 검자루로 한번 빼야겠죠 어 어 어 좋았습니다 어 날아간거 같은데 그지 음 한번 제거해주고요 음 그냥 봐줄게요 음 노틸러스 잠깐 빼주고 자 변신을 하셔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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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점프 좋았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척 어 아주 센스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죠 좋았습니다 여기 오케이 다 다음 페이지 4분 정도 걸렸네요 왠지 이거 맞으면 죽을 것 같네 흐흫 오케이 오케이 넥스트 제가 한번 먼저 해줄게 음 음 제가 한번 먼저 해줄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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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습니다 흐흫 아니 저거 왜 걸렸냐 안달줄 알았는데 자, 숙여주고 야, 일단 타스 제거를 먼저 합시다. 이게 급하니까 일단 에너지를 채워야돼 좋습니다. 샛 걸려 죽어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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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, 한 번 더 밀려나고요 아, 좋았습니다 아, 위치 생성이 너무 안좋은데 아뇨, 데리컨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네네 아, 데리컨 가능합니다. 네네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가능합니다 파이퍼 사냥 원킬건 높은편이죠 자, 일단 제거부터 얼려주고 어이구 어이구 밀려놔주고요 초기화로 노트를 싹 돌려주고 어, 노트 어이구 아, 여기서 죽여주고 제거해주고 아, 일단 못해 이렇게 되게 압니다. 되게 압니다. 위험합니다. 이렇게 여기서 한번 씁시다. 점프 피살기 한번 에너지 먹이고 음 그러었습니다. 점프 피살기 하지 말고 그냥 피살기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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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아 아씨 아 이거 뭐 써야되는데 아 조각 나왔네요. 아 그럼 됐어. 아깝긴 한데 조각 나왔으면 됐지요. 마음이 아프니까 지금이라도 하나 먹어주고요. 좋았습니다. 이것으로 데뷔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